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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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빈 아시죠? 응 알지 이나영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갑자기 카메라 끌뻔했어 원빈하고 이나영 야 왜 근데 왜 활동을 안하는거야? 아니 활동이나 많아 왜 자꾸 나도 한 번 안가본 그런걸 자꾸 김국진부터 궁합만 보래 자꾸 아 궁합 어때요? 궁합이 좋으니까 일단 잘살고 있는거고 또 가장 보면은 화려함 속에 정말 내성적인 사람들이거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거야 막 가끔 커피 광고 하나하고 뭐 이나영은 언젠가 슬쩍 보니까 뭐 내의인지 아웃돈인지 옷한벌 나오고 톱스타는 톱스터들이지 개런티들이 많이 있을거고 광고료가 많을거니깐 근데 가장 중요한거는 궁합적인 것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도 너무 잘 만든다는거지 과시하려고 안하고 막 나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 남들 많이 좀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 일단 잘살거야 근데 조금 건강 원비는 건강이 50이 가까워지면서 건강이 많이 좀 쇠지니까 나름대로 몸 같은걸 좀 잘 케어를 해야 될거고 나름대로 뭐 연예인들이니깐 몸들이나 잘 자기들이 외모는 가꾼다지만 내장질환 아마 그 친구 아버님부터 이렇게 내장개통에 이렇게 질환들은 아마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병이 올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건 건강검진 같은거 철저하게 받고 그리고 이나영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 부인병이 굉장히 평생 이렇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분이거든 여자들 부인병이 굉장히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차 그러니까 아이 낳은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뭐 사랑의 씨앗이겠지만 원래는 좀 많이 힘든 친구였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거지 부인병 같은거를 그러니까 건강들만 뭐 잘 챙긴다면은 정말 평생 서로 이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을 사람들 그렇게 봐나 야 나도 결혼 안했는데 뭐 자꾸 그런 애들 거 보냐 결혼하려고 하는 애 뭐 그런 애들을 물어보니까 잘살면 이나영이 지금 애기 났나? 응? 거기 거기가 그 사주대로라면 애기가 당연히 있어야지 아 그래요? 응 애기 있어야 될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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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